SNS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세븐틴 힙합팀이 팀 개인기가 있대요. 잘생긴 척 하기를 꼭 시켜달라고 팬분들이.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. 이미 잘생겼는데 뭘 처그를 한다는 거죠?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해할 수 없지만 잘생긴 척 하는 개인기가 뭔가요?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. 저희가 예전에 힙합팀에 하도 개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비주얼로 가자. 그냥 카메라 보고 가만히 잘생긴 척 하자. 그걸로 개인기로 하자 했었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에스쿱스씨께서 그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. 좋네요. 오 설레 설레. 잘생겼다. 멋진 개인기네요.